야, 수정매! 아니야, 금방 걸려. 조금만 기다려. 우리가 넘어오면 소원을 모아라 우리가! 오늘 등교 시간 3만 원 보면 근데 애들이 괴롭힐 때 자기 편 들어준 거 이거... 나는... 어? 자, 저희가 조금 좋은 소식이 있죠? 아, 네. 저 저번에 찍은 초간단 드라마가 조회수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. 1만 원을 넘었습니다. 굉장히 힘이 돋네요, 이제. 연기도 되게 못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질문 받으신 거 좀 감격으로... 주변 반응은 어때요? 네. 어, 그...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까지 다 알 정도로 너무 커져가지고 만나면 자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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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NG 모음과 따로 편집해놔는데 아...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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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귀가 한... 저기... 히마라야 목대기 찍고 와가지고 이게 조금... 너무 늘어났어요. 모짜렐라 치즈같이. 근데... 너무 생각도 아파가지고... 아팠다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1cm 늘었더라고요.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준빈을 긁어낸 trep Training Products 개가 한 마리 샀는 날 안녕하세요? Something new 옼 괜찮아. 그냥 잊혀서 그래. 이거만 맞히게. 야 이형아, 보라야티같이 들었어. 제가. 잠깐만요, 써블라스 더 쎄게 입다. 잘 했잖아요. 샌디, 써블라스는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? 제가 소심한데 그것들은 뭔가 자신감 있는거예요. 오, 소심하잖아. 야, 소심하다고. 이런 데서는 안 소심하다. 너희도 갔다와! 빨리 와! 너희도 갔다와! 나도 같이 가고 해! 아니야 금방 가! 조금만 기다려! 너희도 갔다와! 너희도 갔다와! 야 너희도 조심했다! 너희도 갔다와! 빨리 저거 들어왔어! 너희도 갔다와! 그거만 빨리 하늘 다 풀었어! 너희도 갔다와! 팔 얹어! 나의 엔진할! 내가 봤을까? 내가 봤는데 동선초로 때린 거 처음 봤는데 진짜 이렇게 세게 때린 건 몰랐어! 잠깐 알았어요! 이제 1편에 저희가 100만 명 나왔으니까 2편은 이제 한 200만 명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2편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세요! 운동장 준비하세요! 초반장! 저만은! 깨끗합니다! 꾸밉한